멸실이 없는 유용은 유효입니다. 멸실이 나오는 유용은 무효입니다. 멸실 유용 무효 그냥 유용 유효 서비쌤의 방문각 클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비쌤 임의섭입니다. 오늘은 등기의 유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푸시고 연구하는 자세로 푸시는 분이 많은데요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풀 수 있는 요령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 무효등기의 유용은 유효라는 게 판례 하지만 표제부에 있는 멸실등기의 유용은 무효라는 게 판례 두 가지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실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등기되어도 무효다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유용은요 이 멸실등기가 아닌 무효등기의 유용이거든요 이거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로 구별한 거를 반드시 보세요 멸실, 유용, 무효 그런데 유용이 나왔는데 멸실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고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멸실이 없는 유용은 유효입니다 멸실이 나오는 유용은 무효입니다 출제가 될 때 이게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느 게 나오든 간에 확실하게 여러분은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도 길고 밑의 것도 긴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판례가 인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연습이 돼 있는 분은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보입니다 유용, 유용, 유용에 관한 거라는 거를 반복이 되면 유용이 빨리 보이고요 그리고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멸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일일이 읽는 것은 시험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객관식에서는 주어진 시간에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용의 문제구나 멸실이 있다? 무효 멸실이 없다? 유효 이렇게 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멸실, 유용, 그냥 유용 멸실이 있는 유용 멸실이 안 나오는 유용 멸실, 유용, 무효 그냥 유용은 유효 이렇게 보시면 정답을 빨리 가릴 수 있겠죠 유용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간명하기 쉽게 푸시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어렵게 푸시겠습니까? 멸실, 유용, 무효 그냥 유용, 유효 왜 Zamora Willği founding 요 요 도장 도장 어떻게